915번. The term martial art popularly refers to a large variety of fighting sports. 그 용어 무술. Martial art은 무술이란 뜻이야. 무술은 태권도라든가 쿵우라든가 합기도 뭐 이런 거. popularly. 인기 있게. 즉 이럴 때는 그냥 흔히 라고 하면 되겠고요. a large variety of 하면 굉장히 다양한 싸우는 스포츠를 지칭합니다. 콤마. Most of which originated in the far east.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극동. 극동에서 기원하였습니다. 먼저 originated 보면요. 요거는 또 이것도 자동사 수거여가지고 어디에서 기인하다. 기원하다. 기인하다가 아니라 기원. 시작되었다는 얘기지야. 그래서 한국말로 대충 해석할 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수동될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뭐뭐에서 기원하다고 자동사 수거예요.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죠?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와. 기억하고. 자 여기서는 앞쪽에서 보니까 더 텀. 여기가 주어.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있었지. 근데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. 접속사가 없으면.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.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. 접속사 없어서. 관계대명사. 라고 적어주세요. 엔드가 있으면 대미답이에요.